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의리된 집주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집을 가진 사람이 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는 세입자가 갑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세입자에게 빌고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또 이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키워드, 의리된 집주인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글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죠. 이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있고요. 골드바도 있고요. 골드바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백이라도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을 줄게. 골드바를 줄게. 최근에는 돈까지 줄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 구하려고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이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주인이 의리된 겁니까? 우리가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남미의 볼리비아에도 있다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전세 제도를 보고. 첫 번째는 와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계약산장 쓰고 집주인한테 맡긴다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원더풀. 이렇게 좋은 제도가 한국에 있단 말이야. 한국이 선진국이야.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때 완벽한 제도인데. 전세금은 원래 돌려받는 제도이죠. 대전은인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2009년도에 금리 전세 대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내 돈, 내 전세금. 그런데 그 후에 전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 돈, 내 전세금이 돼버렸는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집주인들은 보시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 반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수요층이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로 이동하다 보니까 전세는 안 나가게 되니까 전세 매물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클라스 시간에 그놈의 금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전세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실 서울 강남 지역은 전세 불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험생들, 올해 수험생 끝나면 다음 수능 골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강남 학구는 불폐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강남 지역도 이번 하락에는 마찬가지인가요? 그 불폐 신화가 금리 이상의 파도는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가격 자체가 크거든요. 전세금 자체가 1억, 2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20억 단위인데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은행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 많다는 얘기고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대출이자 많이 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는 더 선호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내려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1억, 2억 수준이 아니고요. 5억, 10억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그래프 보이시죠? 강남의 대표 아파트들인데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10억 단위로, 주로 10억 단위로 떨어지죠. 10억, 8억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다른 전세금을, 새로운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현금을 8억, 10억씩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값이죠? 전세값입니다. 파란색이 직전 최고가고, 회색이 호가, 지금 호가. 전세가격입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군요. 일반적으로 보면 파란 게 매매가격이고, 회색이 전세가격이 아닙니다. 둘 대 전세가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강남의 소위 유명한 아파트들도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강남 불폐 신화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깨질 것 같다.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결국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아예 싸게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좀 이어질까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시장이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 좋게 말하면 굉장히 투자의 장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세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세는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아요. 세입자를 집어넣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은행에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집값의 50% 정도 대출을 받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면 토지나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다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또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자연스럽게 밀어올리게 되겠죠.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쭉 밀어올립니다. 올라갈 때는 쭉 밀어올리는데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매매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또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 전세도 늘어나는 건데 간단한 경제 원리를 제가 떠올려보면 저도 경알무시지만 전세 수요가 늘지 않는데 공급만 더 느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세값은 더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안 그래도 힘든데 금리 인상이 돼서 전세 수요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데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11월 대비 36% 정도가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 경기도만 하더라도 1만 3천 세대 정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 폭탄까지 쏟아지게 된다면 차라리 11월이 좋았다. 12월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전혀 즐겁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만 반 세대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은 더 늘어나는 새집이 더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지금 쌍값에 굉장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저루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세입자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최근에 떨어지고 집주인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돌려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불안해지고 연락해봐야 되나? 그렇죠.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회가 되죠. 저렴한 전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격이 한 3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죠. 기존 아파트 3억, 원래 새 아파트가 살기 좋으니까 전세 가격이 더 높거든요. 3억 5천인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2억 8천까지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계약갱신 충고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4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영원히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도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 조언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깡통전세라고 하면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사기상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대출과 전세금 합해서 시세 대비 70% 이하 집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대비 70% 정도. 그러니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그게 왜 70%냐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는 경매를 넘겨야 되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기게 되면 집값의 70에서 80%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70% 이하인 집을 찾아야만 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요. 아파트 대비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90%, 1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생활에 도움되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머니클라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